아 꽃미남 가수구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멋쟁이 가수에요 요즘 왕생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천년화로 여러분께 인사드린다고 합니다 천년화로요? 네 박정서 가수님이 부르겠습니다 천년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기 봐요 김윤씨 전 잘생겼죠? 잘생겼다 잘생겼습니다 한 손이 꽃을 봐도 당신이 생각나도 두 손이 꽃을 봐도 당신이 여기서 당신이 가지고 하늘에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이기에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고 지지 않는 꽃으로 담아주세요 지만 여름화로 비워주세요 한숨이 꽃을 안 당신이 생각나도 눈 속이 꽃을 안 당신이 그립선 하늘이 맺어주신 소중한 당신이기에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고 지지 않는 꽃을 담아주세요 천년으로 비워주세요 아무리 내게 주신 소중한 당신이기에 백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고 지지 않는 꽃을 담아주세요 천년으로 비워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더 봤네요 너무 반갑던 이 공연을 부러오셨는데 이제 같이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